네 이번 시간에는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랜덤하게 섞어서 일종의 추첨 기능을 구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볼 건데요. 음.. 제가 이제 구글이랑 같이 진행했던 코딩 예약이라는 활동에서 그.. as-echatone이라는 걸 했습니다. as-echatone은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뭔가 자신의 프로젝트를 시작해 보실 수 있도록 총매 역할을 하기 위해서 마련된 행사인데요. 참가자가 좀 많아서 그.. 추첨을 통해서 참가자를 선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. 그래서 어떻게 할까를 생각을 하다가 예전에 제가 사용했던 방법은 이거였어요. 이렇게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그 자바스크립트로 이 셔플링, 즉 섞어서 그 중에 이제 순번을 매겨가지고 화면에다가 누가 당첨됐는지를 표시해주는 그런 코드였습니다. 물론 이거 그렇게 어려운 코드는 아니지만 어.. 생각해보니까 이것보다 더 쉬운 방법이 있을 것 같은 거예요. 그래서 지금 찾아보니까 이런 심박한 방법이 있더라고요. 이렇게 어렵고 복잡하게 할 필요가 없었어요. 뭐냐면, 자 여기에서 랜드라고 하는 함수는 랜덤 함수입니다. 어떤 랜덤한 값을 자동으로 만들어서 교체해주는 그런 함수인데요. 엔터를 치면 보시는 것처럼 이런 랜덤한 값이 만들어지거든요.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더하기 표시가 되었을 때 더블클릭을 하면 이 행의 길이만큼 행의 크기만큼 자동으로 채워지기가 됩니다. 자 그러면 랜덤한 값들이 만들어졌고 전 여기에서 이 Z 컬럼을 기준으로 해서 정렬을 하면 어.. 이 구글 스프레드시트가 가지고 있는 내부적인 기준에 따라서 이 랜덤한 값이 정렬이 되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셔플링이 되는 것이죠. 섞여지는 것이죠. 자 이렇게 섞어보고 한번 결과를 보겠습니다. 자 이렇게 섞은 결과 강용현님이 가장 순번이 높으셨고요. 이런 식으로 쭉 내려가게 됩니다. 그러면 제가 이제 이번에 저희 해커톤에서는 어.. 신청하신 분들 중에서 음.. 한 70분 정도를 선정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음.. 75명까지 하겠습니다. 75명 못 오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셔서 우리 배소연님까지가 이번 해커톤에 참가하실 수 있는 분이고요. 그럼 저는 이번에 그.. 지금 당첨되신 분들에게 이메일을 보내고 당첨되지 못하신 분들에게도 이메일을 별도로 드려서 모든 분을 모시지 못했다라는 양해의 말씀을 좀 드려야겠네요.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원래는 구글 스프레드 시트를 어..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랜덤하게 섞는 어.. 프로그램을 짰었는데 어.. 여기서 더 많은 기능이 필요하다면 이 프로그램을 더 복잡하게 발전시켰겠지만 한편으로는 저는 그렇진 않거든요. 그리고 이것보다 훨씬 더 적은 코드로 똑같은 일을 할 수 있게 된다면 그게 당연히 더 좋은 방법이겠죠. 그래서 더 이상 이 방식은 더 많은 자유도가 필요하거나 더 많은 자유가 필요 그.. 자동화가 필요할 때는 이것을 쓰겠지만 지금의 규모로서는 이 방식보다는 어.. 이렇게 랜덤 함수를 이용하는 방식이 더 적정 수준의 방법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아마 이것을 계속 쓰게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. 자 이렇게 해서 그.. 코딩야학 AS 해커톤 참가 신청자의 그.. 추첨 과정 겸 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이 아침 7시 45분이라서 제가 목소리가 좀.. 아침 목소리가 나는 것 같네요.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십시오.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십시오. 할 수 있는 부담이 4.. 5.. 5.. 2.. 1.. 2..